부여를 살면서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곳을 알게 되고 좀 걸어보고 여기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설마 여기인가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구역의 느낌이 여러 지역의 낡은 구역들이 있지만 부여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저에게는 다들 느껴졌어요 이 건물 이 공간 100년 이상 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조심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소리도 뭔가 달라요 기분 좋더라고요 리허설할 때 딱히 잡을 게 없어서 한지의 효과인가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사월 씨께 무대를 넘겨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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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